자, 우리 최대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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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가기 전에 썰매 한번! 아! 형, 나와! 나와, 나와, 나와! 어? 자기야, 조심해! 아, 운 넘쳐! 뭐야? 왜 집 앞에 잡고 왔어? 왜 집 앞에 잡고 와? 커뮤니티에 또 무슨 내가 이사를 갔다고 떡을 돌렸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지? 여보세요? 축하드립니다. 이벤트 당첨되셨다고요? 뭐 응모로 아닌데 당첨이 되는 거죠? 빨리 와, 빨리 와! 정신 차려라! 뛰어! 알겠습니다! 아그로 깡으로! 와, 대박이 왜 이렇게 많아! 우와! 이런 뷰 맛집이 있어요, 여기? 자,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인사 안 갔어요.